네 나 죽였다 죽였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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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때까둘 왔어 왔어 넘어졌다 아 너무 무서워 이게 천천히 가면 더 무섭거든 아프리카 많이 잡아 상규 저를 첫 번째로 보낸게 잘못이었어 느려 동남아 추월해 상꼬치 느려 다운힐을 느리면 더 무서워 풀샥 2대 XC 2대 와 태연이가 선수다 깜짝이 선수야 내가 번짱인데 번짱을 초월했어 로드하고 또 다르네 애들 NTV 아저씨들 어디가요 메가 번짱이에요 메가 번짱이에요 MTV는 아무튼 그냥 이빨 털기도 좋고 로드하고 다르게 다르지 바퀴 엄청 다르지 동네 아저씨들 뭐하는거야 지금 하하하하 신났어 풀샷 소로 소로 보이는 곳에서 우회전 오룡산 한 바퀴 돌면 됩니다 자 앞으로 가십시오 왜이렇게 느리 터졌습니까요 힐링인데 뭐요 이것도 힐링 맞는데요 너무 느린데요 여기가 오룡산 인도길입니다 안들려 왜이렇게 빨리 가는거야 대성사라고 보이고 저기 대성사 서원사 여기로 가면 서원사 가봐 왼쪽으로 가면 서원 저기가 서원사 나 저기 올라갔었어 저기 올라갔는데 길 없더라고 난 절로 가나 해가지고 오룡산을 길 있나 하고 가봤는데 없어 저기 송중 맞아 송중이 보이고 오른측엔 송중 여기가 이제 오룡 전원주택마을이었나 뭐였는데 아 이런데 나중에 이런데 살고 싶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오룡산으로 올라가는 입구 입니다 평양과 역방향을 우린 오늘 다 타는건데 아주 짧은 코스 좌회전해서 가야 가야돼 아닌가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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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 등산로 입구 여기로 와야돼 좀 셀것이다 경사도가 여기가 정방향 피해가 피해가 나와줘 나와줘 피해가 피해가 아 빨리 와 그냥 갈 수 있어 누가 글바나 볼거야 자 상체 수그리고 엉덩이 똥꼬에 찍어 찍어 안장해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 어디로 가 어디로 오 나무뿌리 으악 나무뿌리 으악 저 올라가고 있다 쟤네들 으악 앞바퀴 들리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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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지 하하 하하 괜찮지 저기 이만큼은 올라올 수 있더라고 하하 잘 오네 저기 저기 하하 점점 더 높아져 이제 뭐라고 점점 하나 더 높아진거 있다고 저기에서 이제 하나 더 높은거 있었나 그랬던거 같은데 좋지 종남이 여기 처음 와봤구나 네 갔다가 이렇게 오는것도 재밌어 너도 처음 와봤어 어 그니까 너네들 오는거지 아 종남이 아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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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내려가는거 쭉찍을려 그랬더니 응 됐다 여기 깜빡아야 됐어 아 슝 지나가야지 윽 네 예 예 예 예 남불이 폴짝 하하하 하하하 너무 좋다 공기도 좋고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고 아 오호 따오니 에헤 오호 어머 왜 끓어 어예 어후 자전거 왜 이래 어후 어 거기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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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만 넘기면 돼 거기만 넘기면 돼 안장에 걸쳐야 돼 똥꼬 완전 쑥그려 종남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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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 영상 야야 다 빼면 어떡해 야이 어이씨 나 도전해 아 근데 나도 지난번에도 여기 실패했어 근데 우리보고 올라가 아니 저기 뭐야 올라가 얼른 가 가 가 이렇게 완전 쑥그리고 찍어야 돼 똥꼬에 걸쳐야 돼 어머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오 성공 오예 오 성공 오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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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빠질려 아이씨 아이씨 아 어떡해 야 아 오 완전 극경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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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성공하나 봅시다 뭐야 이만큼은 올라야지 아이씨 넌 나한테 안 돼 나 나무뿌리 그거 올라왔다 나 나무뿌리 올라왔다 나무뿌리 나무뿌리로 보여줘야지 나무뿌리로 보여줘야지 나무뿌리로 보여줘야지 나 지난번에 이거 실패했는데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이쪽으로 왔어 아 이쪽으로 와야 되구나 여기로 와야죠 여기가 지난번엔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다가 실패했거든 다시 해봐 다시 도전 도전해봐 다시 종남민 다시 도전해봐 종남민 다시 도전해봐 종남민 다시 도전해봐 아흐 끌봐 나 아저씨들 경사도 한 30 넘을걸 일단 24 30 30 27% 나올거야 기다려봐 27이 나온다 분명 싱글 27이면 진짜 힘들지 누나 똥꼬에 찍고 잘 올라갔지 지난번에도 실패했는데 성공했어 여기만 딱 고비만 넘기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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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이제 타고 가 이게 정상이래 이제 타고 가 어 이게 정상이래 어 근데 정상이요 경치가 영 안 보이는 정상 어 좋아 이제 타 얼른 그렇지 코너리 나무풀이 펄짝 어여 태연아 아 태연아 잠깐만 잠깐만 어짜냐 미안해 웃어서 여기로 넘어갔어야지 태연아 여기 옆에 여기 말고 여기 완전 나무 완전 걸리는데 괜찮아? 안괜찮지? 안괜찮지? 아 사는 이런 재미지 자빠지는 재미 조심해 이제 돌아야 돼 여기서 역으로 가려면 기다려야지 이제 와 종남이 잘 내려오네 엉덩이 많이 아파? 잘 내려온다 괜찮아? 안괜찮아 쟤 봐 내려오는 속도 봐봐 쟤 왜 이렇게 내려와? 빨리 못 내려와 천천히 내려와 겁나 웃겨 태연이 자빠졌어 아니 그게 아니고 완전 쿵 하고 찌었다고 물이 가있으면 물이 가있다고 열기를 해야지 뒤따라가고 있는데 나 종남이 안괜찮네 나 종남이 안괜찮네 미치겠다 왜 종남이한테 그래 왜 오우 오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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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깜창 자빠진 곳 나무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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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극경사 앞에서 이게 천천히 가면 더 무섭거든 아프리카 많이 잡아 상규 저를 첫번째 보낸게 잘못이었어 느려 정남아 추월해 상꼬치 느려 따온이를 느리면 더 무서워 뒤에 있는 사람이 무서우니까 슬림 나가지고 역방? 역방한건데 은근히 운동이 쪘는데 야 이거 아니다 또 이제 가다가 몰라 또 한꼬치 자빠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촬영해야지 넘어져라 넘어져라 왔어 왔어 넘어졌다 넘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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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이는 끌봐 넘어졌다 태연이는 끌봐 난 넘어진거 아니야 미끌렸어 난 올라갈 수 있었을텐데 저기 아 여기 미끌렸어 나게 미끌렸어 저기 올라갈 수 있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 충분해 상꼬치를 앞에 보내는게 아니었어 야 보내길 잘 했다 사진찍혔으니까 하 난 낙엽 우와 우와 서서 와우! 차 온다! 차! 느려 괜찮아 느려 아니야? 맞아 아 다 넘어졌어 오늘 다 넘어졌어 아 다 넘어졌어 또 넘어졌어 우와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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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파라산으로 갑시다 하하하하하하